오늘의 챔피언 해결사 본능으로 역대 다섯번째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타이거즈의 꽃 이보모 선수의 은퇴식이 열립니다 경기전 기념품 전달식이 열리며 이날 입장하는 팬들에게 장미 이천송이를 선물해드립니다 경기 종료 후 본격적인 은퇴식 행사가 진행되니 이보모 선수의 마지막 인사를 함께해주세요 그럼 챔피언에서 만나요 안녕 팬들에게 장미 이천송이를 선물합니다 경기종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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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긴 해서 만나요 역대 열 번째 대기록에 아 다시 아 나 그 시련 못 이겨낸 역대 열 번째에 도전하는 양인종 아야야야야 다시 해야겠다 아야야야야 다시 해야겠다 이거 여기 너무 어렵다 해결사 본능으로 역대 다섯 번째 도전할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도록 칭찬 칭찬 아 아 아